문경시가 올해부터 둘리네 습지에 입장료와 전동차 이용료를 없애고 전면 무료화했습니다. 문경시는 더 많은 탐방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화 조치를 결정했다며 동절기 안전 문제 등으로 일시 중단된 자연환경해설사는 2월부터 전동차 운행은 3월부터 각각 재개하고 습지 생태 관광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돌리네는 석회암미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 접시 모양으로 움푹 팬 웅덩이를 말하는 것으로 돌리네 습지가 형성된 곳은 문경굴봉산이 국내에서 유일합니다.